미션 카드입니다 아! 책이다 또 부부의 러블리 하우스 신혼집을 찾아가세요 러블리 하우스 적잖아요 이게 또 그림이 힌트겠죠? 응 힌트겠죠 근데 짐이 많아! 가볼까요? 네 제가 한국 드라마 보면서 아는 게 있는데 그... 뭐지? 신혼집에 돌아갈 때 남자가 노자를 오보... 엎고 갔어요 반짝이 있거든요 아 그쵸 그쵸 아 자 업부 갈까요? 어! 어! 고마워요 진짜로? 네 제가 업부 갈게요 네 미안해요 아니에요 하필이면 욕망 맞기리네 하필 어디서 봤대요 그런 거 하필 그런 거로 많이 알겠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하필 하필 무섭다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아필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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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필 괜찮네 아 생각보다 힘이 있잖아요 난 아이고 무거운데 무겁다 아뇨, 괜찮아요. 무슨 상황을 봤을까? 저 진짜 그런 건 처음 알거든요? 근데 거절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한국 분이셨으면 뭔가 아, 왜 그러세요. 우리 처음 봤잖아요. 이럴 수 있겠지만 그분한테 그러면 왠지 한국 남자 이미지를 잘못 심어줄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 이가인이... 남은 사람처럼 남은 사람처럼 남은 사람처럼 남은 사람처럼 남은 사람처럼 남은 사람처럼 빨간색 지붕! 빨간색 지붕! 다 빨간색인 것 같은데요? 예쁜색인데? 응, 이것도 빨간색이다. 숫자 1! 이거예요? 예쁘다. 아니, 예쁜 게 아니라 빨간 지붕! 빨간 지붕! 완전 편하네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요? 있다! 어! 주인이다! 아, 1번! 얘 맞나? 근데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저 위에까지 올라가자고? 응, 예쁘다. 때가 봤을 때 초고 같은데? 여기 봐봐요. 빨간색이라니까? 빨간색? 그쪽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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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있잖아요. 미웠어요. 미웠어요. 장난이고 그냥 업혀있는 게 좋은 건가? 자꾸 안 내리려고 하셨어요. 근데 빨리 내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意外に軽々とやってのけてくれたので ここはちょっとどこまで限界があるのかなと思ったのも事実だと思います